오늘 은혜 받고 송치될 말씀은 민숙이 1장에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숙이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민숙이서는요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쓴 책 중에 한 권인데요 그 중에 민숙이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즉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부분을 나타내고요 출애급기는요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다 그 부분을 나타냅니다 또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타나고요 오늘 보는 민숙이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되었다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비스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를 서비스 조직으로 생각하면요 아 교회의 밥이 왜 이래 교회의 프로그램이 왜 이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믿어서 적당히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강다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오직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하라 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요하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민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민숙이의 150번 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 광야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00%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 부분을 민숙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각인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예틀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고 나를 새틀 인생으로 바꿔 놓습니다 모세는요 말씀 떨어지면요 바로 행동했습니다 말씀 없이는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표도 주시고요 또 재앙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탄군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은요 불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40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강단의 말씀을 100%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임 목사님의 음성을 우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선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민수기 자체가요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숫자는요 한 나라의 힘이고 국력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숫자는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는요 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셨습니다 창세기에도 아담의 후손 계부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부가 등장하고요 게시록 어느 곳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열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냐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굉장히 크고 부흥하는 교회죠 이 안에서요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은요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숫자를 센다는 것은요 한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면서 어떻게 되죠 각 지파의 형편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숫자 아시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모세에게 야 지금 군대가 몇만 명 있다 너네 숫자가 얼마나 된다 어느 지파가 몇 명이다 다 아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지도자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사정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적인 목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세면서요 이 지파는 생각보다 남자가 많구나 아 이 지파는 생각보다 여자가 많구나 아 이 지파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서요 하나님의 미션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땅에 이제 앞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민숙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요 여호수아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이죠 지금 숫자를 세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 전까지요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 군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숫자를 세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군대입니다 영적인 전사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요 사대인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대신 오직 그리스도 대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요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무기는요 사대인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사대인전 1장 8절 오직 성령추만으로 어떻게 하시죠 땅 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받은 축복을 확인하라입니다 민숙이 2장 32절에 보니까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지금 군대가 얼마나 되죠 군대를 개수해 보니까요 6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이 당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군인이 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숫자를 세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내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봐라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숫자를 세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당장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자손에게 응답하시고요 그 다음 자손의 자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요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난 땅을 정복하시고 솔로몬 때의 이 약속의 땅을요 100%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강단 말씀 성취를요 우리가 체험할 때요 우리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파란만 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백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믿음의 가문이에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장자의 명문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서의 형을 피해서 지금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야곱이죠 그때 어떻게 되죠? 이제 도망가다가 베데리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떤 꿈이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고 계신 것을 환상을 통해 지금 야곱은 보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부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가난 땅에서 지금 삼촌의 집, 라반의 집까지, 하란까지 굉장한 먼 거리, 80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홀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미래까지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데를요 기념합니다 원래 이 장소의 이름은요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베데리라고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다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똑같이 애서형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됩니다 지금 베데레에서 삼촌의 집 하란까지요 계속 여행을 해야 됩니다 총 거리가 800km나 됩니다 이때 야곱이요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없이 어떻게 되죠? 성경은요 바로 순탄하게 하란으로 찾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 내 삼촌이다 그러니까요 그 목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굉장한 우연이죠 세상적으로는 또 마침 그 타이밍에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네가 말하는 라반의 딸 라엘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리로 걸어오고 있다 하필 그 타이밍에 또 라엘을 만납니다 그 라엘을 만나서 어떻게 되죠?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 800km나 되는 엄청난 먼 거리인데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인도죠? 말씀이 확실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앞서 천군천사를 보내십니다 출의국기 23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한 자 하나님께서야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야곱이 말씀을 받았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성취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취를 한 번 체험하면요 강단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당장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광야생활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 성취를 받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앞선 자의 주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지금 민숙이서 1장은요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보면요 2차 인구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 불신앙의 체질이 남아있어서 많은 불신앙을 했거든요 금송아지의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요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광야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또 고기를 달라고 만나 대신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불베에 물려서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어 나갑니다 계속 불신앙을 통해서 뭔가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난 새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요 유다 지파, 스블론 지파, 이사갈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명하죠 2차 인구 조사 때 유다 지파는요 2500명 늘어납니다 스블론 지파는 3000명 늘어납니다 이사갈 지파는 1만 명 늘어납니다 다른 지파는요 다 인구가 줄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새 지파는요 행군할 때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에서 진을 칠 때도 가장 동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아니라 2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진영에 진치고 있습니다 해가 어디서부터 됩니까 동쪽에서 뜨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이 유다 지파, 스블론 지파, 이사갈 지파입니다 행군할 때도요 가장 앞장서야 됩니다 그들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장애물을 치워야죠 그러면 뒤에 많은 지파들이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앞에 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가장 먼저 싸워야 됩니다 고생해야 돼요 여러 가지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앞선자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영적 앞선자의 축복을 받아서 유다 지파처럼 유다 지파의 믿음의 용사 갈렙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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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